저는 지금까지 GUI 기반 데스크탑 OS는 오직 윈도우만 써본 사용자입니다. 그래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써보긴 했으니까 맥도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과연 윈도우 PC만 사용해본 사람이 처음 맥 컴퓨터를 사용하면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리뷰 확인하시죠. 리뷰하는 키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이 2025년 출시한 데스크탑 맥스튜디오 M4 맥스 기본형 모델입니다. 제가 애플 데스크탑 제품을 써보는 건 애플2 컴퓨터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 애플2라니 내 나이 다 드러난다. 이게 진짜 데스크탑인가 싶을 정도로 작은 몸체임에도 성능과 발열을 모두 잡은 애플의 귀여운 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도 몬스터야. 자 그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참 고급지고 깔끔하고요. 들어보면 무게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렇게 박스를 여는 방법도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열어보면 본체, 전원 케이블, 박스 위에 설명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서라고 해야 하나? 너무 얇은데? 구성품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 이 심플함이 바로 애플이지. 제품에 감싸진 종이를 걷어내니 정말 멋진 디자인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하지만 묵직합니다. 가로 세로 19.7cm에 높이는 9.5cm, 무게는 약 2.7kg으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노트북 마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닌데... 노트북도 2.7kg쯤 하는 게 있긴 있으니 뭐... 들고 다닐 수도 있나? 이번 제품은 이전과 달리 단자 구성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전면에는 USB-C 포트 2개와 SD 슬롯 하나가 있고, 후면에는 썬더볼트 5 포트 4개, 10기가 이더넷 포트 1개, USB-A 포트 2개, HDMI 포트 1개, 3.5mm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후면 가운데에는 전원 단자가 있고, 모니터는 최대 5개 연결 가능합니다. 특히 전면에 USB-C 포트와 SD 슬롯을 배치한 건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듯 합니다. 근데 왜 헤드폰 단자는 뒤에 뒀을까? 맥미니처럼 앞에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전원 버튼도 후면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원 버튼 잘 안 쓰는 게 제품의 의도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불편해... 전 오히려 뒷면 단자들을 더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썬더볼트 포트, USB-A 포트, 헤드폰 단자 모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자들입니다. 난 그냥 거꾸로 넣고 써야겠다... 이 모델에 들어간 칩은 M4 맥스입니다. 14코어 CPU, 32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하였고, 36기가 통합 메모리에 512기가 SSD 저장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보자면 영상 편집, 3D 모델링, 대형 프로젝트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CPU하고 GPU는 알겠는데 뉴럴 엔진은 뭐야? 뉴럴 엔진은 쉽게 말해 인공지능 연산이나 머신러닝 등을 빠르게 돌려주는 칩입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이니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임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맥 스튜디오 M4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점은 바로 어마어마한 쿨링 성능입니다. 이 쿨링 성능을 위해 본체의 절반이 쿨링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발열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팬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일반 작업할 때 만져보면 그냥 차가운 느낌이고, 4K 영상 편집을 한참 돌려도 본체를 만져보면 그냥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고용량 작업을 하던 도중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본체가 너무 차가운 나머지 아예 파란색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또한 각종 녹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소음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맥 스튜디오 M4의 조용한 팬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역시 가격입니다. M4 맥스 기본 모델의 경우 32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은 용도에 따라서는 가성비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옵션을 붙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합니다. CPU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45만원 추가, 메모리 36기가에서 48기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30만원 추가, SSD 512기가에서 1TB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30만원 추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몇 번만 하면 기본 329만원이 금세 4,500만원이 됩니다. M3 울트라 모델로 가면 기본 65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M3 울트라 모델에 옵션을 이것저것 붙여봤더니, 2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차도 한 대 사겠어.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떤 분께 어울릴까요? 영상 편집, 음악 작업, 3D 그래픽 같은 고성능 작업이 많은 분, 맥OS 기반으로 일하는 전문가, 데스크 공간이 좁은데 강력한 성능이 필요한 분,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 인터넷 서핑, 영상 위주의 가성비 데스크탑 구매를 원하시거나, 하드웨어 확장이 자유로운 제품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어울리지 않게 많이 과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려고 329만원 쓸 건 아니니까. 저처럼 윈도우만 사용한 분이라면 낯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축키도 다르고 창 닫는 위치도 반대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C, 아 왜 안 돼? 아 컨트롤 C가 아니라 커맨드 C지. 나의 손가락은 이미 윈도우의 노예구만. 특히 캡스라 키로 한영 전환과 대소문자 전환을 해야 하는 점은 꽤 불편했습니다. 한영 전환은 캡스라 키를 짧게 눌러야 하고, 대소문자 전환은 캡스라 키를 길게 눌러야 하는데, 이 두 전환 간의 인식 시간 때문에 한영 전환할 때 미묘한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빠른 타자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한영 전환 단축키인 컨트롤 스페이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영 전환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인, 101키 키보드를 써봤던 저조차도 가끔 헤맬 정도니까요. 우와 101키 키보드를 써봤더니 완전 아재XXX 옵션 리턴키로 한자 변환을 해야 하는 점도, 윈도우 PC만 써온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윈도우 PC에서 키 하나로 가능했던 일들이 안되는 점은, 맥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서 작업할 때 작동 안되는 단축키들도 은근 많아.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도 윈도우와 다소 다르고, 그때마다 보안 확인이 잦은 점 또한 적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게임이 잘 돌아갈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텐데, 애초에 작업만 할 용도로 구입해서 게임을 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은 불쓰지. 어쨌든 최근에는 맥을 정식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아져서 꽤 할만하다고는 합니다만, 역시 게이밍을 원하는 분들께는 윈도우 PC가 더 나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국내 웹사이트 호환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체감상으로는 90%의 사이트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10%야. 이 10%의 작동불가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주는 불편함은 의외로 큽니다. 만약 그 10% 안에 자주 사용해야 하는 주거래 은행이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관이 포함된다면, 순식간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맥OS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안내해주는 것은 정말 친절한 경우야. 어떤 곳은 맥OS 보안 프로그램까지 구비해놓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안타깝게도 호환성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면 난 보통 스마트폰으로 해결해. 지금까지 주로 불편한 점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당연히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 구조.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정말 써봐야 할 수 있습니다. 난 벌써 맥에 다 적응한 느낌이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애플 생체계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편하게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고, 각종 어플들이 동기화되어 쉽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강한 성능과 안정성은 작업용으로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작업하다 날려먹는 일은 잘 없겠다. 애플 제품 특유의 정제된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미니멀한 데스크 구성을 원하신다면 맥스튜디오 M4 맥스 모델은 분명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전문가 같고 멋지긴 해. 그래서 결론은 작업용으로 맥이 궁금하셨다면,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고 계시다면, 이참에 맥스튜디오로 애플 생태계를 경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신기한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다음에 재방문 부탁드립니다. 애플 생태계 들어왔으니 키보드도 새로 사야겠지. 와 근데 이것도 가격이 장난 아니네.